내 핸드폰 다시 갖고 와. 니 핸드폰 아닌데. 내 핸드폰 다시 갖고 오라고. 나 아저씨한테 일만 남았단 말이야. 죽여놔 바로 니가 걸어오는 째. 드라이가 진짜. 날 안보여? 어쩌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. 아니 깡수 좀 하시면. 저거 왜 먹어. 우리가 너무 편한 맛이라는 것 같아요. 갈게요. 둘, 둘, 둘. 자, 어떻게 왔어요? 컷. 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아, 죄송한데. 할머니가 이제 옷 좀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시면 안 될까요?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셋. 넘. 둘... 둘... 둘. 둘. verste올 coordin은 해 athletics. 가! 이렇게 했었습니다 됐고요? 자 이제 가야지 할 말! 당신은 무슨 할 말이 있는데? 형 이거 비싸여서 변화주명이라도 엄마! 아버지! 발을 바르고 개또까지 생긴 놈이 지금 뭐라카노? 또 빠졌다 알 수 없지 아휴! 끝났어요 오케이 공부하셨다 네 괜찮아 우리 간지러운 물이니까 여기다 주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주자 누나 어? 고창 타는 것 같은데? 뜨거우면 지들이 돌아놓을거야 네? 조금! 아휴! 오빠 나 이렇게 유머가 끝까지 견뎌 여자야 죄송합니다 나도 오셨어 나도 고창 salmon 고창